구독 좋아요 오늘은 제가 우리 동네 심학산을 좀 왔는데요 오늘 그 들머리는 기존에 안내를 안해드렸던 배수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교화배수지라고 심학산에 여기서 출발해서 원점의 기록 한바퀴 6.7km를 한바퀴 돌아서 원점의 기록을 할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녹음입니다 심학산 녹음, 푸르름 이걸 좀 한번 마음껏 담아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? 겨울철에 삭막한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녹음이 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녹음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지점이 이게 둘레길 지점입니다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수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한바퀴 돌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 배수지 먼저 거쳐서 한바퀴 돌겠습니다 이 배수지로 올라가면 이제 정상으로 가는 능설디리입니다 이게 철쩍 바지거든요 자 여기 배수지입니다 여기 쉼터가 있고요 물도 있고요 이게 둘레길인데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배수지에 있는지 귀가 너무 좋았다고요 애교 관련된 주인공 배수지에서 인연하면서 너무 재미있습니다 축하해요 다이고 솔량기 쉼터 이게 산수유나무입니다 아 나중에 가을쯤 되면 빨갛게 익어가지고 아이고 열매가 파주 심악산은요 전체 6.7km 가 거의 대부분 습길로 되어 있는데 배쓰지 하고 여기 하고가 조금 이제 나무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햇빛에 요 두군데 외에는 전부 습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칫 다치기가 좀 좋은데군요 아 그러겠네요 아 저기도 단을 해 놓으셨고 저쪽도 해 놓은게 지금 4년째 했습니다 아 이거 직접 하신게 계속 하세요? 네 아이고 아이고 대단하시네 아이고 아이고 대단하시네 계속 하는게 아니고 다닌기 불편했어요 아 그러세요? 이렇게 심악산 다니시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하시는거에요? 네 여기 둘레길만 아이고 저쪽도 계속 교화 사세요? 네 교화 아이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아이고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지금 4년째 하고 있어요 4년 오래되서 다니셨어요? 네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계속 다닌는데 저기도 해 놨는데 작년에 했는데 또 망가졌어요 예예 여기 또 망가져서 또 해 놓으시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아하하 아우 진짜 좋은 일 하시네 좀 삼촌했는데 저쪽도 오면서 계속 했어요 예예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도 좀 해 놓으셨네 아이고 참 하하하하하 아 여기 흙을 파서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거에요 새로 아 아 아 이것도 물기를 다 내놓으신거야 저 양반이 아이고 참 아 예 하하하 아 양반이 작업해 놓은거에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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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보이는게 출판단지 구요 예 한강입니다 여기 평상에서 좀 쳤다 가겠습니다 아uden 아 예 약천사에 다왔습니다 아우 쇼파일이 다가와서 어 등들이 많이 보이네요 예 예 약천사 들머리 심악산 둘레길 들머리 입구구요 배수지 밑에 차를 댔기때문에 더 가야됩니다 배수지 1.4kg 자 이제 여기서 우측으로 편안하게 갈 수도 있구요 이렇게 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마지막 오름 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와 가는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있어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내내 걸었습니다 제가 이 심악산을 예전에 지리산 당일종주를 할 때 그 성삼제에서 이제 중산이 까지 하기 위해서 사전 그 예비 훈련을 좀 하기 위해서 심악산을 아 6.7키로 요거를 한 다섯 바퀴 돌은 적 있어요 그때 이제 시간이 한 글쎄요 뭐 한 6시간 가까이 걸렸을까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평소에 한 바퀴만 돌아도 아 특히 봄에는 이렇게 숲길이 녹음이 너무 늦어 가지고 숲으로 계속 걸으니까 피톤치트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어 아주 걷기 좋은 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천하는 곳이 심악산 둘레길입니다 뭐 제 동네 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실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전국 그 둘레길들을 가보면 아 이렇게 숲길로 계속 이어져 있는 곳이 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길 자체도 아 이렇게 좀 걷기 좋은 길로 돼 있는게 아 쉽지 않아요 그냥 평탄 하다든지 뭐 이런 길은 많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산재미도 느끼면서 어 그렇게 평 편안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걸을 수 있는 것이 아 심악산 둘레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서울에서 가까우니까요 자유를 타고 뭐 금방 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 심악산 둘레길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원점이 분지점 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쪽으로 해서 배수지로 해서 올라가셨죠 아까 이쪽으로 왔었습니다 여기 대형 주차장도 보이네요 아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점점 높은 시술에서는, 더 자유로운 240원이서 이제 테스트에 따라 하는 입장으로 결정해 주면 또 한군도 부터 걷는 하지만 안은 물이 변신하는 입장에서 이리쪽으로 trzy 타고, 아까들어, 아까들어, 아까들어 없는 늦은 물이 BTS,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맞아 새벽 잠을 좋아하든 자에는 선동이 구독 좋아요 좋아요